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26일 입적한 불국당 정관대종사의 분향소가 부산 범어사 원흥료에 마련됐습니다. 정관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결식은 오는 30일 범어사에서 조계종 원로 회의장으로 봉행됩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어사 원흥료에 마련된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날씨지만, 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는 조문객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조계종 종종 성파스님도 직접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스님의 입적을 애도했습니다. 지난 1954년 동산스님을 은사로 부산 범어사에서 출가한 정관스님은 범어사와 하동 쌍계사 조지, 부산불교연합회장을 맡는 등 불교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스님은 또 대한불교 어린이지도자연합회를 창립하고,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와 재단법인 불국토 청소년도량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사회복지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교사들을 중심으로 어린이 포교를 실시해 그 가족들까지 신도로 만든 일화는 현재까지도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포교는 앞으로 끝없이 끝없이 해야 되고 우리 허공의 끝이 사도 우리 바로는 끝이 없다는 법원이 있거든 그래 우리 어린이 포교는 끝이 있으면 안 돼 그들이 커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또 전 세계를 지킬 건데 어린이 있게 불심을 심어야 돼 평소 법명처럼 자신을 바로 보고자 수행해온 정관선임은 신심으로 가득한 하루 일과가 곧 자신의 인생이라 여겼습니다. 매일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하루 시작을 준비하고 해야 할 일과가 없다면 당당한 자기 존재도 없다며 수행자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대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수행자로 살아오면서 철저한 자기관리와 신심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해온 정관선임은 진정한 수행자의 길을 보여준 이 시대의 참 스승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한편 정관 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법무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됩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